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제동을 건 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시의 불리한 독소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박물관이 개관 25년 만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재개관했습니다. 천년의 경기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달라진 경기도 박물관 모습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72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72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호원동에 사는 60대 남성 A씨로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함께 방청했던 사람은 2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의정부시는 22일 오전 10시 14분부터 10시 40분 사이에 의정부지법 신관치료법정을 방문한 사람은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씨는 또 증상 발현 이틀 전인 18일부터 나흘 동안 거주지인 호원동 한신 2차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은 A씨와 밀접 접촉했던 사람들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A씨와 동거하는 부인과 딸 등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제동을 건 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시의 불리한 독소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패동 국가산단 조성에 절대 반대하지 않지만 동두천시와 LH 사이의 협약안이 동두천시의 지나치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특히 협약 내용 중 미분양 용지를 동두천시가 100% 매입하는 조항 등은 동두천시의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 이익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문영 시의회 의장은 LH의 양보를 이끌어내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의정부시에서도 관련 신고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시가 최근까지 접수된 수돗물 민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시죠? 의정부시 수돗과 먹는물관리팀 김일기 담당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인천시와 유사한 수돗물 유충 발견 제보가 여러 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현장 확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아홉 건의 신고 접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출장 가서 확인한 결과 두 건 중에 한 건은 지령이, 한 건은 파리나방 유충으로 확인되어서 보여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잘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을 해갖고 알려드렸습니다. 일곱 건은 이물질, 고무, 청소하다 찌꺼기 같은 거, 고무 같은 게 미세한 고무가 수돗물에 딸려 들어왔는데 수돗물에 얼떡 보면 지령이 같이 유충 같이 보여서 시민들이 신고를 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는 깔따구 유충 같은 건 전혀 나오지 않고 우리 정수장에서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신고 사례 9건 모두 수돗물이 오염됐다거나 공급 개통과는 무관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인천을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유충 발생 민원 상당수가 사실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단 말이죠. 가정에서는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생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파트 그런 데 나온 데 가보면 화장실에서 주로 나오거든요. 화장실이나 세면대에서 많이 나오는데 습하거나 여름에 습해서 생기는 거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를 안 해서 지저분한 데서 생기고 있어요. 가서 민원 들어온 데 가서 조사해 보면 가수구 그냥 시커멓고 머리카락 잔뜩 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나방파리가 생겨요. 나방파리가 생기면 그게 날아다니면서 안 할까 하면 또 그 까맣게 기어다니는 그 유충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수돗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신고를 하시는 거죠. 사실 그런 건 수돗물에서 나올 수도 없고 염소가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샤워기나 수도꼭지 같은 데는 거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나올 수도 없고요. 다 걸려서 나와요. 있더라도 걸려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죠. 네, 장마까지 이례적으로 길어지면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청결한 환경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또 의정부 광역 상수도의 비중이 96%를 차지하고 있는 와부와 덕소 정수장 얘기도 해보죠. 최근 환경청 점검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5일 날 환경청에서 전국적으로 검사를 했어요. 유충 검사를. 그래서 덕소도 이상 없는 거로 판별을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또 다 그분들이 검사를 하셨겠지만 아직 뭐 특별한 걸 발견 못하고 이상 없는 거로 판별을 낳아서 수돗물 드시는 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상이 없다니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이 개관 25년 만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재개관했습니다. 천년의 경기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동선을 개선하고 특별기획전을 통해 도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11개월의 공사 기간을 마치고 새단장한 경기도 박물관. 어둡고 다소 폐쇄적이었던 공간은 밝고 열린 공간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기존 낮은 천장은 높이고 투명한 유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던한 분위기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한방향 강제 동선이 아닌 선택적 동선을 하도록 했고 선사 고대 유물의 경우 5개 층으로 나눠 수장구 형태로 전시해 한눈에 전시물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테마로 이루어졌던 전시실을 선사 고대와 고려 조선 근현대 등 시대별로 나눠 경기도의 변천사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가 국가 근본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만들어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천년에 경기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펼쳐나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박물관에는 240점의 국보급 보물이 있을 정도로 귀중한 전시물이 많습니다. 이 같은 전시물들은 대부분 경기도민들의 기증품으로 채워졌습니다. 3만 5천여 점의 전시물 가운데 60%인 2만여 점이 도민들의 기증품입니다. 25년이라는 세월과 도민들의 정성이 함께 묻어있는 경기도민의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박물관은 재개관에 맞춰 민화특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화작가와 미디어아트 등 34명이 참여한 작품전은 경기문화유산과 인물 등 4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와 남한산성, 행주산성과 추사 김정희가 화려한 민화로 재탄생했습니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은 저마다의 특색을 살려 도자기 형태로 꾸며졌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도자기 안에 담아낸 작품입니다. 고지도와 각각의 시군의 상징물을 담았는데요. 예를 들면 양주시의 경우에는 양주 별산대 놀이에 나타나는 탈의 모습과 함께 불곡산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단장을 마친 경기도 박물관은 8월 4일 정식 개장합니다. 또 경기별곡 민화특별전은 개장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전시회가 열립니다. 할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죄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실시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죄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0%가 1년 후 경기도 지역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정부의 70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오를 것이라는 답변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보다 많았습니다. 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케이스텐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 대상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입니다. 민선 7기 이성호 양주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7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의 민선 7기 공약 사업은 6대 분야 모두 108개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이 중 44개 사업이 완료됐고 39개는 정상 추진 중이며 25개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약 이행률이 약 70%를 기록했습니다. 양주시는 스마트 CCTV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비롯해 치매 안심센터 구축 사업 등이 완료됐으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GTX 시노선 연장 등 핵심 공약 사항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가 시 발전에 크게 공헌한 시민에게 시상하는 제31회 동두천시 시민회장 수상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한 달간 접수합니다. 시민회장은 애향봉사장, 향토발전장, 효행선행장, 문화예술장, 체육진흥장 등 5개 부문으로 부문별로 시민회장 증서와 상패를 수여합니다. 후보자 추천은 만 19세 이상 동두천 시민이어야 하고 시 발전을 위해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추천된 후보자 중 최종 수상자는 10월 중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 관내 7개 보건지소를 방문해 유행성 출혈열과 폐렴구군 예방접종을 합니다. 보건의료원은 관내 다수 주민이 농어미를 하고 있어 항체 형성을 위해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됩니다. 보건의료원이 예방접종 대상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정해진 기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공공일자리 9,300개를 제공합니다. 이번 공공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만 참여할 수 있었던 공공근로사업과 달리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모집 결과 시민 4,235명이 선발됐으며 시는 오는 31일까지 2차 모집 공고를 올려 추가 인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90% 지원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반짝 해가 나면서 비구름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는데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 빗방울이 굵어지겠고 집중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요일 최저기온은 23도, 한낮엔 28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날씨입니다. 남부 장마는 끝이 나고 본격적인 우더위가 시작됐는데 중부지방은 다음 주에도 늦장마가 이어지겠습니다. 낮기온도 30도 안팎을 나타내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긴 장마 속에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